안녕하세요. 무한리필용 봄채소 8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봄에 텃밭 한켠에 씨앗을 파종을 하거나 또는 모종을 구입을 해서 정식해 놓으시게 되면 관리만 잘하면 평생 리필 가능한 몸에 좋은 여러의 사리 식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제가 지금 어디에 와있냐면 바로 입당기입니다. 당기. 당기 쌈채소로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치쌈 하나 하는데 거기다가 당기 입 하나 딱 넣으면 그 향이 너무 좋고 몸에도 좋은데 바로 이러한 당기가 지금 범위되니까 리필을 해줍니다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당기가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에 당기가 씨앗을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또 떨어져서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씨앗은 계속해서 나온 데서 또 나오고 나온 데서 또 나오고 이렇게 다 죽은 줄기는 이렇게 하고 세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요 두 번째 바로 귀한 산마늘입니다. 보통 우리가 명이라고 그러죠. 제가 명이를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이는 백악과 작물이거든요. 그래서 봄에 씨앗이나 이렇게 모종을 정식을 하지만 잘 키운 2, 3년 된 명이가 뿌리가 잘 번식되면 뿌리나눔을 합니다. 그 뿌리나눔을 언제 하느냐 하면 9월이나 10월에 해주거든요. 근데 옆에 이렇게 까맣게 망이 쳐져 있네요. 바로 이겁니다. 산마늘 명이를 재배할 시에는 그냥 땡뱉에다 놔주면 다 녹아버려요.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각망 밑에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자, 보실까요? 이렇게 지금 명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명이가 이렇게 지금 크게 올라와 있죠? 이렇게 지금 명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명이는 바로 수확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심은 지 한 2, 3년 되면 이렇게 잎이 나옵니다. 보통 2개 내지 3개가 나오거든요. 보세요. 가깝게 한번. 명이 잎은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와요. 또 여기 안에서 나오고 있죠?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2, 3개 있으면은 가장 큰 이 잎을 하나 딱 수확해서 채취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또 해를 넘기게끔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명이를 수확하는 요령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재배할 때 반드시 차각막을 해서 이 명이는 재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해마다 봄되면은 명이 산나물을 조금씩 몇 개씩 따서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. 먹고 있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갯기름 나물이라고도 하는데 방풍, 중풍 예방이 좋다고 하죠? 이것 또한 심어놓게 되면은 계속 봄만 되면은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물로도 먹고 또 장아치로도 먹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달래입니다. 알리신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러니까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달래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봄철에 온기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부추가 있겠습니다. 부추는 우리가 정구지, 솔,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. 또 올담초, 그 정도 그냥 온기 회복에 좋다고 해가지고 올담초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추에는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에 좋은 그러한 것이 바로 부추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뭐냐 방아라고도 하고 방해라고도 하고 배초향입니다. 이 배초향은 토종허브예요. 토종허브인데 보통 우리가 이 배초향을 말려서 한약자로 쓰면 쓰게 되면 그 이름이 뭐냐면 곽향이라고 그럽니다.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배초향을 또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어놓게 되면 매년 봄만 되면 올라옵니다. 그걸로 입으로 우리가 비오는 날 부침개도 해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.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치나물입니다. 치나물을 옮겨 심어도 좋고 또 칠을 씨앗을 봄에 파종해도 좋고요. 받아놨다가 그러게 되면 거기서 또 씨가 떨어져서 나오고 나오고 풀관리만 잘해주면 계속 니플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치나물은 뭐에 더군다나 좋냐면 염분, 체내에 있는 염분을 배출하는 데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치나물이 좋겠죠. 마지막 우리가 민들레 이 민들레를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 또 봄만 되면 민들레가 올라와서 그 민들레를 우리가 나물로도 먹고 그러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.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해서 관리만 잘 하시게 되면 평생 리필을 해서 식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소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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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